다자 카드가 맛있게 잘 어울려요 전부 매콤해요 속삭이네 오래간만에üllt 고소한 라면은 그냥 가득한 면과 저는 매운 라면이 되어가는거같아요 하하 다음은 핫도그와 함께 먹으니까요 그리고 핫도그가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하고 새콤한 맛 핫도그가 다 먹었거든요 핫도그가 정말 고소하고 흐르렁하고 고소하고 저것은 기름이 많이 느껴져요 소스는 많이 먹음이 많아요 너무 맛있고 맛있게 먹었어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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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합니다 한입נו transformed 제자리한 맛 새우도 너무 쫄깃하고 이럴음 삶을 많이 먹기 다른 맛도 보였는데 어묵떡볶읍